안녕하세요. 재면만세의 노토 분석 1013회 썸머리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3중 추적부터 시작할게요. 983회에 26, 35가 나오고, 1011회 때 26,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84회 때 3번 35가 나오고, 1012회 때 35는 당첨번으로 나오고, 3번은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85회 숫자 17, 21, 23, 30, 34, 44, 보너스 볼로 19, 7개 중에서 1개 이상 1013회 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번호가 이 안에 있다면, 여기서 하나 정도 가져가셔도 괜찮다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보시는 영상은 35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45번이 나왔을 때 어떤 형태의 흐름이 이어지는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942회 당첨번호 보시면, 12, 35, 42가 있고, 1011회에도 12, 35는 당첨번호로 나왔지만, 보너스 볼로 4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43회 때 45가 나오고, 1012회 때 45번이 등장을 했죠. 그렇다면 944회 번호, 2번, 13번, 16번, 19번, 32번, 33번, 보너스 볼로 42번, 이 7개 중에서도 하나 정도는 1013회 때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13번이 꽤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네요. 이번 1013회 노트 분석을 보면, 106회에서 108회에 등장했던 번호가 1013회 때 다시 등장할 확률이 높은데요. 우선, 108회 때 번호, 30번, 31번, 41번, 이 숫자를 노트에 두시고, 3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여러분들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107회 때 등장했던 번호 16번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니까, 16번도 마음에 드신다면, 16번도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건너뛸 기간 6을 보이는 숫자가 나오려면, 106회 때 나왔던 숫자가 등장해야, 건너뛸 기간 6을 보이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106회 때 등장했던 숫자, 17번, 37번, 어우, 둘 다 칠 끝인데, 1013회 때 칠 끝,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17번, 37번, 이 두 개를 좀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당첨번호 나올 확률 높은 구간, 살펴보는 시간이죠. 18, 20, 45가 998회 등장했고, 999회 번호, 1번, 3번, 9번, 14번, 18번, 28번, 어우, 잠깐, 9번? 9번이 나오나, 이번 주에? 일단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 가져가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9번이 갑자기 좀 땡기긴 하네요. 네, 빠르게 넘어가서 18번과 20번은 926회 등장했고요. 927회 보시면 4번, 15번, 22번, 38번, 41번, 43번 이렇게 나오는데, 1013회 때 43번은 제외수에 가깝기 때문에 43번을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5개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2번 보이네요. 22번, 제 마음에 있는 수죠.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0% 등장 확률이 있는 구간이죠. 18번과 45번은 960회 등장했고, 961회의 숫자 보시면, 11번, 20번, 29번, 31번, 33번, 42번,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면 골라가시고요. 11번이 10번, 11번, 연번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 이건 제 느낌적인 느낌이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20번과 45번은 992회 등장하였고요. 993회 숫자 보시면, 6번, 14번, 16번, 18번, 24번, 42번, 42번은 제외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5개 숫자 중에서 골라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감을 가지는 구간입니다. 35번과 45번이 1002회 등장했고요. 1003회 숫자 보시면, 1번, 4번, 29번, 39번, 43번, 45번, 6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중요한 건 굿굿이 두 개나 있는데, 굿굿이 뭔가 일을 낼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1003회 있는 이 숫자 6개들 보시고, 여기서는 하나, 최소 1개 이상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적집계를 보시면, 1번, 13번, 18번, 31번, 43번이 4개의 출원 빈도를 보여서 1순위가 되고요. 이 5개 숫자 중에서 1개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제외수도 설정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면, 여기서 하나 정도는 가져가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3순위 숫자 중에서 1개 정도 등장하니까요. 3번, 14번, 20번, 28번, 35번, 36번, 38번, 40번, 42번, 45번, 이 중에 하나 정도, 1개에서 2개 정도 골라가시고요. 4순위 숫자 중에서 2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2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6번, 23번, 26번, 30번, 33번, 34번, 39번, 44번, 이 중에서 2개 정도 골라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방진 분석 넘어가서요. 11번과 18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숫자들 보시면, 12번, 13번, 14번, 16번, 이 4개 중에 하나 정도가 1013회 때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11번, 18번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 6개의 숫자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일단 3개의 그룹 중에서 1개 정도의 숫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가 있으시다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것을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936회 당첨 번호를 보시면, 7번, 11번, 13번, 17번, 18번, 29번, 여기서 11번과 18번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937회 보시면, 13번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11번과 18번 등장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13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12, 13, 14, 16, 4개 중에 하나가 1013회 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배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방진에서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숫자들 중에서 하나 정도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5번, 18번, 45번, 셋 중에 하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45번과 18번 사이에 있는 38번, 13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직각삼각형이 또 반대로도 만들어지는데, 5번, 20번, 45번, 이 3개의 숫자가 마방진에서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20번, 45번, 셋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20번과 45번 사이에 있는 40번, 5번과 45번 사이에 있는 1번, 둘 중에 하나가 다시 나오거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고요. 혹은 5번, 18번, 20번, 45번, 4개의 숫자가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시나이오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면, 고정수로 가져가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방진 비어있는 행과 열 보는 시간이죠. 일단 42번과 43번은 행과 열이 교체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노토 1013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1행 숫자부터 보시면, 26, 19, 24, 44, 37, 17, 10, 15, 2행, 21, 23, 25, 39, 41, 12, 14, 16, 3, 10, 33, 34, 29, 38, 6, 7, 2, 이 중에서 2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하나씩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비어있는 구간을 보시면, 32, 34, 36, 29, 37, 42, 41, 43, 17, 12, 10, 14, 15, 16, 이 숫자들 중에서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면,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 다음 보시면, 18번이 먼저 나오고, 20번, 35번, 45번이 차례대로 나왔을 때, 그 다음 추첨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중요한 결과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934회, 1번, 3번, 30번, 33번, 36번, 39번, 보너스볼 12번,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챙겨가시고, 944회, 2번, 13번, 16번, 19번, 32번, 33번, 보너스볼 42번, 여기서도 하나 정도 챙겨가시고, 1004회, 7번, 15번, 30번, 37번, 39번, 44번, 보너스 18번, 여기서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서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숫자를 골라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세 분석을 보니까, 10번, 22번, 28번, 36번, 37번, 이 5개 숫자 중에서, 한두 개 정도, 1013회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노토 1013회 썸머리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